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을 때 꼭 한국 자주 만날 수 있는 가사 지금 슈퍼주니어 몇 명이나 되냐? 지금 아홉 명 활동하고 있고요 선생님 그 앨범 작업은 선생님 그 앨범 작업은 어떻게 없으세요? 아니요, 저거 진짜 안 돼요. 아... 뭐 인터넷 제가 사다 버려요. 아 원하여서... 탐을 얄아 배진이 지켜 원칼거지야. 탐을 얄아 배진이 지켜 원칼거지야. 다시 해볼게요. 으아악! 다시 해볼게요. 으아악! 유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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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형한테 맞혔어요. 채키 잡디 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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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골이 진짜 잘했는데. 아 저희가 왔습니다. 틈버닝 힘을 합쳐 12d 신 중 7개. 7개를 먼저 보겠습니다. 한 번 더 가요. 포셋은 본인의 진지가 있어요. 그리고 아래 4층 아우킹을 쓰면서 12지 18을 찾아서 7개를 먼저 획득하는 팀이 승리예요. 본인 진지에 어? 이거다, 이거다. 여기서 탄을 갖다 놔야 되는구나. 이건 누가 약탈을 못 해가지고. 약탈을 해가. 아, 그래요? 여기가 우리 본부. 우리 본부.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정해진 시간 내에 막 빼고 그럴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 막으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돼. 어? 아니야, 형 그거 아니야. 여기가 우리 진지야. 하나 내려가자, 우리. 저기 있다, 저기. 장탈. 어디? 저거 뭐야? 여기다 탈이할 때. 저거 탈 아니야? 이거 탈이지? 어? 이게 뭐야? 12지 신는데 토끼 있나? 이게 토끼예요? 토끼. 아, 무서워.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...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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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오! 두 개? 두 개? 야. 야. 올라가서 죽을 수 있을까? 이거 저기 있다 저기 있다. 말 말 말. 야 이거 왜. 야 니가 해야 해 니가 해야 해. 점프 점프. 그렇지 좋아. 그렇지 좋아. 야 야 이렇게. 야 기린 띠는 없잖아. 기린 버려. 아 그럼 저 누구한테 던져가. 나 이거 그냥 가져가고 평생 갖고 싶어. 여기 파란 팀이에요? 오. 와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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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거야 한다.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.